아 향기씨 혹시 큰 소식 들었어요? 무슨 소식이요? 드디어 퍼레이드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언제요? 4월 9일 여러분 광화문에 모여서 기쁨과 영광을 나누는 퍼레이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네요? 그럼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그 자리에 동참함으로 멋있게 해낼 줄 믿습니다 꼭 오실거죠? 4월 9일입니다 4월 9일? 참 막하셨어 이럴 때가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꼭 4월 9일 기억하시고요 또 영희야 그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빨리 연락을 해야겠네 여보세요 방금으로 와야지 4월 9일 날 뭐하니? 어? 알았어 그래 온다고 알아서 고맙다 어머 철수야 어머 어머니